혼성그룹 카드가 해외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식 데뷔도 전에 해외에서 이름을 먼저 알린 카드. 데뷔 반년 만에 월드투어가 가능한 가수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해외의 인기에 비해 한국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죠. 인지도가 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저희한테도 그건 당연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잘 돼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는 더 열심히 두 번째 미니앨범 U.M.M.E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투어 마무리 잘하고 돌아와서 바로 진행한 앨범인데요. 열심히 만들고 되게 힘을 많이 쏟아부고 다시 멋있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획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나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카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유인민은 트로피컬 하우스 스타일의 풍성하고 화려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 카드 멤버들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한국 팬들과 좀 더 가까이서 호흡하고 싶다는 카드.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했지만 아직 저희 팬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을 모셔두고 공연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팬미팅 식으로라도 그렇게 조그맣게 하고 싶은 게 음악방송 1위도 목표로 하고 있다죠. 카드는 내년 1월 방콕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도 카드의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